몸판대기 자세 좀 잡아봐 다리도 이쁘게 벌리고 다리 작업을 좀 이렇게 짝다리처럼 좀 해보고 무기 있어? 무기 무장 좀 달고 그 다음에 방패도 있을거 아냐 방패는 어디다 던져 놓고 지금 꼭 있잖아 빨리 껴 그냥 가려고 지금 맨손으로 싸우게 할거야 유니콘은 맨손으로 싸워서 상대가 다 가로화대버리고 그러긴 해 너무 스펙이 벨븅이어서 오버스펙이어서 그 말은 나도 부인할 수 없어 하지만 달아줘야 더 이쁘잖아 얘는 페넥스 아냐? 네 뒤에 꼬리도 달아줘야 이쁘거 아냐 얼른 달아줘 그니까 달아줘 이게 달거 같아요 큰 방패도 안가져갔어요 이러고 말거야? 에이 몰라 짱이로고